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네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자 내 앞날이 너무 달라지고 밝아 보여 예전같지 않았다.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건 이곳을 떠나려면 아직 여러 날 남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동안 런던에 무슨 일이 생겨 내가 런던에 갔을 때 런던이 크게 변해 있거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조와 비디는 내가 다가오는 이별을 이야기할 때면 매우 동정적이고 명랑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먼저 언급할 때만 언급했다. 아침 식사 후 조는 응접실 찬장에서 내 도제 계약서를 가져와 불 속에 던져넣었다.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자유의 몸이라는 새로운 기분으로 나는 조와 함께 교회에 갔다. 그날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작별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어슬렁어슬렁 늪지대로 걸어갔다. 교회 묘지를 지나갈 때에는 살아있는 동안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지만 결국 이름 없는 사람으로 무덤 속에 누워있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나는 조만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생색내지 않고 로스드 비프와 자두 푸딩, 맥주로 된 식사를 대접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전에는 교회 묘지에서 절릉거리던 탈주범과의 만남을 수치심에 가까운 감정으로 회상했지만 그날은 그곳에서 족쇄를 차고 벌벌 떨고 있던 비참하고 남노한 재수를 회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던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그 사람은 분명히 멀리 호송되었고 내게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습지와 두길, 수문과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들은 여전히 나른해 보였지만 이제 위대한 유산의 소유주를 존경의 눈으로 댈 수 있는 대로 오래 쳐다보려는 듯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의 단조로운 친구들이여, 안녕 이제 나는 대장강과 너희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런던과 위대함을 향해 떠날 거야. 나는 의기양양하게 옛 포병대 자리로 가서 거기에 누워 미스 헤비샴이 에스텔라를 위해 나를 신사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문을 품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놀랍게도 조가 옆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기분 좋은 미소로 눈을 뜨는 날을 맞이하며 말했다. 피우, 마지막으로 널 따라와야겠다고 생각했어. 조, 이렇게 와줘서 기뻐요. 고맙다, 피우.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조와 악수를 나눈 다음에 말을 이었다. 평생 조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럼, 피우. 진심이란 거 알아. 조는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우린 오랜 친구 잤니. 피우, 너에게 항상 신의 은총이 함께할 거야. 남자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지. 더구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지? 나는 조의 말에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나는 항상 신사가 되고 싶었고 내가 신사가 된다면 어떻게 할지 자주 생각해보곤 했다고 말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난 몰랐는데. 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조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난 정말 지독한 멍청이야. 내 하는 일이나 잘하지. 내가 지독한 멍청이라는 게 항상 유감이었지만 지금은 뭐 그전처럼 심하진 않아. 조가 대답했다. 내가 말하려던 건 나에게 돈이 생기고 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신분 상승을 위한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더 좋을 거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나는 차라리 비디에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신 후 길가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비디를 데리고 나가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디, 그 부탁이란 게 뭐냐면 말이야. 항상 옆에서 조를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조를 어떻게 돕는다는 말이니? 비디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존은 착한 사람이야.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약간 부족한 데가 있어. 예를 들면 학습 능력이라든지 예의범절 같은 것. 나는 말을 하면서 비디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내가 말을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예의범절이라니? 그럼 조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비디는 까치밥 나뭇잎을 따면서 물었다. 비디, 여기에서는 괜찮지만 여기에서는 괜찮다고? 비디는 내 말을 가로막고 손에 든 나뭇잎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비디,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줘. 내가 만일 조를 더 나은 세계로 데려간다면 내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의 예의범절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야. 그런데 조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 질문은 너무 도발적이어서 나는 퉁명스럽게 맞받아졌다. 비디, 그게 무슨 뜻이야? 넌 조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비디는 두 손으로 나뭇잎을 비벼 으깨면서 말했다. 자존심? 나는 경멸하듯이 힘주어 말했다. 그래, 자존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어쩌면 조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 존경받으면서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을지도 몰라. 솔직히 난 조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겠지만 조에 대해서는 핍 내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비디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비디, 너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유감이야. 넌 지금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어. 넌 내가 부자가 돼서 신분 상승하는 게 못마땅한 거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표시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시기심과 불만을 느낀다고 해도 비디 그런 식으로 내색하면 안 돼. 너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유감이다. 그건 인간 본성의 나쁜 면이야. 내가 떠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를 좀 향상시켜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하지만 앞으로는 너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유감이다, 비디. 나는 고상한 척, 잘난 척하며 말했다. 내가 날 나무라든 칭찬하든 난 힘 닿는 데까지 여기에서 언제까지나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널 기억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하지만 신사라면 부당해서는 안 될 거야. 비디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다시 한 번 따뜻하게 그것은 인간 본성의 나쁜 면이라고 말하고 비디를 혼자 두고 오솔길로 걸어갔다. 비디는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원문으로 나가 저녁 식사 때까지 풀이 죽어 돌아다니며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 둘째 날밤도 첫날 밤처럼 외롭고 만족스럽지 못한 밤이어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시 세상이 밝게 보였고 나는 비디를 이해하기로 했다. 나는 먼저 읍내 양복점에 들러 런던에 갈 때 입고 갈 양복을 맞추었다. 그 후 모자 가게와 구두 가게 메리아스 가게에 차례대로 들렀고 역마차 사무실에 가서 토요일 7시에 출발하는 자리를 예약했다. 내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할 필요는 없었지만 평소와 다른 돈의 씀씀이에 외욕을 갖는 이들에게 상속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상인들은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가 즉각 나에게 주의를 집중했으며 단번에 대우가 달라졌다. 돈의 위력을 처음으로 절감한 나는 필요한 물건을 모두 주문한 다음 펌블티크 씨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게에 다가가자 그가 문간에 미리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마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장간에 들러 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웹술 씨가 조지 바넬의 비극을 낭독했던 응접실에 나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놓고 나의 신성한 몸이 지나갈 때 자기네 점원에게 썩 물러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와 내가 단둘이 남아 간식을 먹을 때 펌블티크 씨는 내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게 자네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정말 반갑네. 잘됐어. 정말 잘됐네. 그는 요점으로 향해가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지각 있는 방법이었다. 펌블티크 씨는 씩씩거리면서 잠시 나에게 찬사를 보낸 다음 말했다. 피 자네가 그런 행운을 맞이하게 된대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정말 자랑스럽네. 자네를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라고 불러도 좋겠나? 나는 그렇다고 어물어물 말했고 펌블티크 씨는 다시 내 두 손을 잡고 진정어린 말투로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자네가 없는 동안 내가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조를 돌보겠네. 펌블티크 씨는 조를 생각하면 안타까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조에게 좀 부족한 데가 있다는 걸 표현했다. 그건 그렇고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얼마나 시장하고 피곤하겠는가 이리 와서 앉게 블루보호에서 닭고기와 혓바닥 요리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왔는데 자네가 경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는 자리에 앉나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말했다. 여기 포도주도 있네. 자, 마셔보자고. 행운의 여신께 감사드리고 행운의 여신이 공평한 판단력으로 종애하는 자를 선택하기를 기원하며 이 벅찬 감동을 다시 한 번 표현하지 않을 수 없네. 신뢰지만 악수를 해도 되겠나. 나는 그래도 된다고 했고 그는 나와 악수를 하고는 술잔을 비우고 술잔을 엎어놓았다. 나도 그렇게 했다. 펀블츠크 씨는 닭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인 오른쪽 날개 부위와 혓바닥 요리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내게 권하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네가 어릴 때는 자네 앞에 이런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을 거야. 이 초라한 집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줄도 몰랐을 테고 실례지만 다시 한 번 악수를 해도 되겠나. 그는 즉각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그리고 자네 누나 말일세. 자네 누나는 자네를 손수 기르는 영광을 맛봤지. 그런데 그 영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네. 누나를 위해서 건배하죠. 아 그게 좋겠군. 펀블티크 씨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게 자네 방식이야. 자네 같은 고상한 사람들의 방식이지. 항상 용서하고 항상 상냥하게 행동하는 건 말일세. 펀블티크 씨의 얼굴이 불그스름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온 얼굴에 포도주가 스며든 것 같았고 온 몸이 욱신거렸다. 나는 펀블티크 씨에게 새 양복을 그의 집으로 배달시키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내가 자기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해 준 것에 황송해 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 눈에 띄는 걸 피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도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내가 믿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암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어릴 때 자기와 산수 문제를 풀면서 놀던 것이며 어떻게 나를 도제로 묶어놓게 되었으며 어떻게 자기가 사실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환상적인 인물이며 각별한 친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느냐고 다정하게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사업에 관해 나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일대에 전례 없는 대규모로 옥수수와 종묘 소매상을 합병해서 독점할 기회가 있다는 말을 했다. 막대한 부를 실현하는 데 부족한 것은 더 많은 자본이었다. 더 많은 자본 그것이 문제였다. 그는 잠자고 있는 동업자가 그런 자본을 투입한다면 1년에 두어 번 원할 때 직접 오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 장부만 검사하면 이익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며 용기 있고 재산 있는 젊은 신사가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관심을 가져보겠다며 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조금 기다려보라고 내 의견을 말했다. 그는 그 말에 거창함에 감동되어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다. 마침내 나는 밖으로 나왔고 조금 졸린 상태에서 걸어갔다. 잠시 후 나는 펀블 지그시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햇빛 쏟아지는 거리 저 멀리에서 내게 멈춰서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걸음을 멈췄고 그가 숨을 헐떡이며 나에게 다가왔다. 안되겠네 이 친구야. 도저히 자네를 이대로 그냥 보낼 순 없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지 않고서는 자네를 보낼 수 없네. 자네의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항상 자네의 행운을 빌어온 사람으로서 말일세. 실례지만 악수를 한번 더 해야겠네. 그는 내 손을 잡고 최소한 백번은 흔들었고 젊은 짐마차꾼에게 내 쪽에서 물러나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빈다고 말하고 내가 길 무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나는 들판으로 가 울타리 밑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소유물 중에서 나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건 거의 없었기에 런던으로 가지고 갈 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오후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당장 다음 날 아침에 필요한 물건까지 대충 짐을 챙겼다.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펀블츠크시집으로 가서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미스 해비샴을 찾아갔다. 나는 뒷골목을 이용해 미스 해비샴의 집으로 가서 장갑의 딱딱한 긴 손가락 때문에 어색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사라 포켓이 대문을 열다가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런던에 가게 되어서 미스 해비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나는 예고 없이 방문했고 미스 포켓은 나에게 마당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와 2층으로 데려가면서 나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미스 해비샴은 목발을 짚고 긴 테이블이 놓인 방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방은 옛날처럼 촛불이 켜져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는 소리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그녀는 부패한 웨딩 케이크와 나란히 서 있었다. 살아 포켓 가지 말고 거기 있거라. 피 무슨 일이니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제가 내일 런던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부인 나는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피 그녀는 그녀는 요정 할머니가 나를 신사로 변신시키고 마지막 선물을 부여하듯이 내 앞에서 목발을 한 바퀴 빙 돌렸다. 지난번에 부인을 마지막으로 뵌 후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인 나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어물어물 말했다. 그래 그래 알고 있어. 그녀는 질투하며 당황하는 사라를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말했다. 제거스를 만났다. 네 얘기는 들었다. 그래 내일 떠난다고? 네 부인 돈 많은 사람의 사람에게 입양됐다지? 네 부인 이름은 모르고 네 부인 제거스가 너의 후견인이고 네 부인 그녀는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동안 사라 포켓이 질투하며 당황하는 모습에 흐뭇해 했다. 그렇구나. 이제 너의 앞길이 창창하겠구나. 착하게 행동하고 거기에 걸맞게 제거스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해라.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사라를 쳐다보더니 당황하는 사라의 모습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잘 가거라 피 언제나 피이비라는 이름을 간직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네 부인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무릎을 굽히고 그 손에 입술을 갖다댔다. 나는 그녀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작정한 바는 없었지만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다. 그녀는 섬뜩한 눈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라 포켓을 쳐다보았다. 나는 나의 요정 할머니가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에서 목발에 두 손을 얹고 거미질로 뒤덮인 부피한 웨딩 케이크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그 방을 나왔다. 사라 포켓은 나를 얼른 쫓아내야 할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래층으로 급히 안내했다. 그녀는 아직 나의 행운을 실감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작별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내가 말을 건네도 모를 정도로 넋이 나간 듯 보였다. 그 집에서 나오자 곧장 펀블찌그시 집으로 가서 새 옷을 벗어 보따리에 싸고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솔직히 새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것이 훨씬 편안했다.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엿새가 어느새 다 지나가고 내일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 여섯 번의 밤이 다섯 번 네 번 세 번 두 번으로 줄어들메 따라 나는 조와 비디와 함께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이 마지막 날 저녁에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새 양복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옷차림으로 앉아있었다. 우리는 따뜻한 로스트 치킨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입가심으로 브랜드에 달걀과 향신료를 넣고 따뜻하게 데운 음료인 풀립을 마셨다. 우리는 모두 우울했고 아무도 일부러 기분 좋은 척 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 다섯시에 작은 여행가방을 들고 마을을 떠날 계획이었으며 조에게 혼자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와 함께 역마차 사무실로 갔을 때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되는 게 두려웠다. 나는 이 계획에 아무 결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밤 나의 작은 방으로 올라갔을 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조에게 역마차 사무실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탄 마차가 런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마차를 말이 아니라 한 번은 개 한 번은 고양이 한 번은 돼지 또 한 번은 사람이 끄는 꿈을 꾸느라 밤새 잠을 설쳤다. 동이 트고 새가 올 때까지 계속 여행에 차질이 생기는 꿈에 시달리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반쯤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창밖 풍경을 봐두려고 창가에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살포시 잠이 들고 말았다. PD는 내가 먹고 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나는 창가에서 한 시간도 자지 않았지만 늦은 오후쯤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부엌에서 연기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한참 후에까지 식탁에 찻잔이 놓이고 모든 게 차려지는 소리가 난 후에까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여행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끈을 풀었다 묶었다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비디가 이러다간 역마차 시간에 늦겠다면서 나를 부르러 올라왔다. 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서둘러 아침 식사를 끝냈다. 그리고 식탁에서 일어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그럼 이제 나는 가봐야겠어 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늘 앉아있는 의자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누나에게 키스를 하고 비디에게 키스를 하고 두 팔로 조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작은 여행가방을 들고 걸어나왔다. 조금 걸어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수선한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조가 나를 향해 헌신발을 던지고 있었다. 그 옆에서 비디가 또 다른 헌신발을 던졌다. 헌신발을 던지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비는 영국의 풍습이다. 지금은 결혼식 때나 볼 수 있다. 헌신발을 나에게 던지던 두 사람의 모습이 내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어 흔들었고 나의 사랑하는 오랜 친구 조는 머리 위로 억센 오른팔을 흔들면서 잘가라고 목이 메어 외쳤다. 비디는 앞치마를 얼굴로 가져갔다.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으며 나에게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열분 안개가 장엄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는 내가 너무 순진하고 어렸으며 그 너머는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하고 알 수 없어 나는 갑자기 크게 울먹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마침 마을 끝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이정표 옆이었고 나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나의 사랑하는 친구 눈물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딱딱한 심장을 뒤덮고 우리를 눈물게 하는 흙먼지 위에 내리는 빗물과 같은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더 미안해졌고 나의 배음망덕함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고 더 온화해졌다. 그전에 울었더라면 그때는 조도 나와 함께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조용히 걸어가다가 한 번 더 눈물을 흘리고 나니 겨우 진정이 되었다. 하지만 마차를 타고 읍내를 벗어났을 때는 말을 교체할 지점에서 그냥 내려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하루 저녁을 더 보내면서 근사한 이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말을 교체했지만 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에 교체할 때 마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거라며 스스로 위로하다가 한 번 더 말을 교체했다. 이런 생각에 몰두해 있는 동안 조와 꼭 닮은 남자가 길에서 마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조가 정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말을 교체하고 또 교체했으며 이제는 너무 늦고 너무 멀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나는 계속 마차를 타고 갔다. 이제 안개는 모두 거치고 내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 읍내에서 런던까지 가는 데는 다섯 시간 가량 걸렸다. 네 마리 마리 끄는 역마차가 런던 치프사이드 우드 거리에 있는 혼잡한 크로스키스에 도착한 건 정오가 약간 지나서였다. 나는 런던의 거대함에 기가 질리기는 했지만 런던이 생각보다 좀 추하고 꾸불꾸불 하고 비좁고 지저분하지 않느냐는 약간의 의욕을 가졌다. 제거스 씨는 제때 주소를 보냈다. 주소는 리틀 브리튼으로 되어 있었고 그는 명함의 주소 뒤에 스미스필드를 막 지나 역마차 사무실 근처라고 친필로 적어놓았다. 그러나 기름때 묻은 외투 위에 어깨 망토를 걸친 마차 마부는 나를 태우고 수백리 먼 길이라도 갈 것처럼 날 챙겨 앉히고 딸랑딸랑 소리 나는 접이식 발판으로 나를 에어쌌다. 마부석은 조미먹어 누더기가 다 된 연두색 천으로 장식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가 마부석에 올라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마차는 이전에 어떤 귀족의 전용 마차였던 듯 바깥쪽에 왕관 모양의 장식이 여섯 개 달려있고 몇 명의 하인이 매달렸을지 모를 너덜너덜한 부속물이 있었다. 전용 마차를 타는 기분을 맛보고 그 마차가 실상은 얼마나 넉마가게 같은지 생각해보고 왜 말의 꿀자료가 마차 안에 있는지 궁금할 겨를도 없이 마차가 곧 멈춰서기라도 할 것처럼 마부가 마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정말 음산한 거리에 문이 열려있는 사무실 앞에서 마차가 멈췄다. 사무실 문에는 제거스 씨라고 쓰여있었다. 얼마죠? 내가 마부에게 물었다. 일실링 입니다. 더 주시려면 몰라도. 마부가 대답했다. 나는 당연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실링 만 주십시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는 음흉하게 한쪽 눈을 감고는 제거스 씨라고 적힌 문패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마부가 돈을 받고 한참이나 걸려 마부 속에 올라타는 과정을 거쳐 떠나자.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정면 사무실로 가서 안에 제거스 씨가 계시냐고 물었다. 안 법원에 계십니다. 서기인 듯한 남자가 대답했다. 혹시 PIPC인가요? 나는 그렇다는 표시를 했다. 제거스 씨가 사무실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중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시간은 귀중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석인은 그 말과 함께 문을 열고 뒤쪽에 있는 내실로 안내했다. 제거스 씨의 방은 천장 최강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전부여서 몹시 음침했다. 최강창은 깨진 머리처럼 기이하게 끼워 맞췄고 인접해 있는 일그러진 주택들은 그 창을 통해 나를 엿보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뒤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예상만큼 서류가 많지는 않았고 반면에 예상치 못한 색다른 물건들 예를 들면 오래된 녹슨 권총 칼집에 들어있는 칼 이상하게 생긴 상자와 꾸러미들 얼굴이 특이하게 붓고 코 주변이 실룩거리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석고상 두 개가 선반 위에 놓여있었다. 등이 높은 제거스씨의 의자는 새카만 말총으로 되어있었는데 가장자리에는 관처럼 황동못이 줄줄이 박혀있었다. 나는 그가 거기에 몸을 젖히고 앉아 고객 앞에서 손가락을 물어뜯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방이 작았으므로 고객은 벽을 뒤로 하고 서있었을 것이다. 나는 제거스씨의 의자 맞은편에 놓인 고객용 의자에 앉았으며 그 방의 음울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전에 석이는 자기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죄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2층에는 석이가 몇 명이 있는지 그들도 모두 자기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태도인지 궁금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잡동산의 역사와 그것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궁금했다. 부은 얼굴 석고상은 제거스씨 가족의 것인지 왜 그걸 집에 두지 않고 먼지 투성이 선반에 올려놓았는지도 궁금했다. 물론 나는 런던의 여름을 경험하지 못했고 덥고 숲한 공기와 모든 것에 수북이 쌓여있는 먼지가 중압감을 더해주었는지도 모른다. 제거스씨의 다친 방에 앉아 기다리다가 석고상 두 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가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고 석이에게 말했더니 모퉁이를 돌아가면 스미스필드가 나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런던 최고의 소시장이라는 스미스필드로 갔고 오물과 기름과 피와 거품 투성이인 그 추잡한 곳이 내게 달라붙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나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와 험악하게 생긴 석조건물 뒤로 세인트폴 성당에 검은색 도움이 우뚝 솟아있는 거리로 들어갔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석조건물이 뉴게이트 형무소라고 알려주었다. 형무소 벽을 따라 걷다 보니 오가는 마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에 짚을 깔아놓은 것이 보였다. 그것도 그렇고 독주와 맥주 냄새를 진하게 풍기면서 서성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안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기웃거렸더니 지저분하고 유난히 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재판관이 안에 들어와 재판을 구경하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는 방크라운만 주면 가발과 법복을 착용한 재판장을 잘 볼 수 있는 맨 앞자리에 앉혀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그의 권유를 거절하자. 그는 나를 데리고 앞마당으로 가서 교수대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하는지 보여주고 제수들이 교수대로 가기 전에 지나가는 죄인의 문을 보여주면서 이틀 뒤 오전 8시에 제수 4명이 그 문을 지나가 줄줄이 처형당할 거라면서 무시무시한 문에 대한 흥미를 고치시켰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으며 런던에 대해 혐오감을 주었다. 그런 기분은 그 사람이 곰팡내 나는 재판관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더 심했다. 가만히 보니 그 옷은 원래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관한테 헐값에 산 것이 분명했다. 여기까지 상황 판단이 되자 나는 그 사람에게 일실링을 주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제거스 씨가 돌아왔나 보려고 사무실에 들렀지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리틀 브리튼을 빙 둘러보고 바르톨로뮤 클로스로 들어갔다. 그러고 보니 나처럼 제거스 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비밀스러워 보이는 두 남자가 바르톨로뮤 클로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포장도로에 갈라진 틈에 발을 쑤셔넣어가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은 제거스 씨가 변호를 맡아주면 잘 해결될 거라는 말을 하며 제거스 씨가 변호를 맡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남자는 다른 변호사는 필요 없고 오직 제거스를 보내달라고 눈을 감은 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내 후견인인 제거스 씨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감명을 받았다. 바르톨로뮤 클로스의 철문에서 리틀 브리튼 쪽으로 내다보고 있자니 마침내 제거스 씨가 길을 건너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그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제거스 씨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말없이 나를 옆에 세우고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맨 먼저 비밀스러워 보이는 두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당신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싶지도 않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산은 반반이요. 내가 처음부터 반반이라고 말했을 거요. 외믹에게 수임료는 냈습니까? 오늘 아침에 돈을 마련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온순하게 대답했고 다른 한 남자는 제거스의 얼굴을 살폈다. 나는 당신들이 언제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또 돈을 마련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요. 외믹이 돈을 가지고 있소? 네 그렇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대답했다. 좋소. 그럼 가보시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거스는 그들에게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제거스 씨 두 남자 중 한 명이 모자를 벗으며 말을 하려 했다.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한마디만 더 하면 사건을 맞지 않겠소. 제거스가 발끈해서 말했다.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한다 잔소. 그거면 충분해.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소. 난 당신들이 날 찾아오는 걸 원치 않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제거스가 다시 물러서라는 손짓을 하자 두 사람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제거스의 앞으로 나섰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서는 석이와 무명 벨벳 차림에 털모자를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가 왔습니다. 석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제거스에게 다가가며 은밀하게 말했다. 제거스는 남자 쪽으로 몸을 돌렸고 남자는 격려를 하듯 앞머리 중간 부위를 잡아당겼다. 오늘 오후에 증인을 데려오기로 했지요. 데려왔소? 그게 말입니다. 제거스 씨 어렵게 증인을 하나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마이크는 체질성 감기 환자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소? 그게 말입니다. 제거스 씨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입니다. 마이크가 이번에는 털모자에 콧물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제거스가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내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본때를 보여줄 거요. 불안당 같은 이라고 어떻게 감히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는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고객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마이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겁에 질린 것도 같고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다. 멍청한 사람 같으니 라고. 석이가 나지막이 말하면서 팔꿈치로 마이크를 쿡쿡 찔렀다. 머리를 좀 쓰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석이가 마이크에게 속삭였다. 바보 멍청 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소. 당신이 데려온 남자는 무슨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소. 제거스는 준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이크는 제거스의 얼굴에서 답을 찾기라도 할 것처럼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그날 밤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밤새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다구요. 그 정도면 되었소. 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오. 그 증인이라는 사람의 생활상태는 어떻소? 마이크는 모자를 쳐다보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천장을 쳐다보고 서기를 쳐다보고 심지어 나까지 쳐다보고 나서는 쩔쩔매면서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 옷은 갈아입혔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제거스가 버럭 화를 냈다. 당신 계속 이럴 거야? 나한테 이럴 거냐고? 이런 멍청한 사람 같으니 라고. 석이가 다시 한 번 나지막이 말하면서 팔꿈치로 그를 찔렀다. 마이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쩔쩔매다가 웃는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존경받는 파이 행상 차림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빵장수로 그 사람 지금 여기 있소? 그러니까 그 모퉁이 뒤 현관 계단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서 저 창문 앞으로 지나가 보시오. 내가 한 번 보겠소. 제거스가 가리킨 건 사무실 창문 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창문 블라인드 뒤에 서서 마이크가 짧은 흰색 면 양복에 종이캡을 쓴 남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으며 결코 맑은 정신은 아닌 듯 했다. 눈 밑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있었다. 저자에게 당장 저놈의 증인을 데려가라고 해. 제거스는 정떨어진다는 표정으로 서기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도대체 절원자를 증인으로 데려온 저의가 뭔지 한번 물어봐.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았는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는 내게 바너드 인에 사는 포캐시의 아들을 찾아가면 내가 묵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다. 바너드 인은 변호사나 법학도들이 살던 오래된 건물이다. 나는 거기에서 월요일까지 포캐시의 아들과 함께 있다가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정교사로 적합한지 시험해 보면 된다. 그는 또한 내게 용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고 책상 서랍에서 내가 옷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자네의 신용은 아주 좋을 걸세 핍군. 하지만 난 자네의 지출 내역을 검사하고 지출이 너무 심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네. 물론 자네가 탈선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탈선하겠지만 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나는 이런 고무적인 감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다가 제거스 씨에게 마찰을 불러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갈 곳은 아주 가까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으며 외믹이 데려다 줄 거라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외믹이 바로 옆방에 있는 서기라는 것을 알았다. 외믹이 나를 데려다 주는 동안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2층에서 다른 서기가 내려왔고 나는 나는 제거스 시와 악수를 나누고 외믹을 따라 거리로 나왔다. 사무실 밖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외믹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글쎄 글쎄 분명히 말하지만 이래봤자 소용없소. 변호사님은 당신들을 만나지 않을 거요. 라고 말한 뒤 사람들을 헤짓고 지나갔다. 우리는 곧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나란히 걸어갔다. 나는 외믹씨와 함께 걸어가면서 밝은 곳에서는 그가 어떤 모습인지 살짝 견눈질했다. 그는 키가 좀 작은 편에 얼굴은 딱딱한 사각형이고 표정은 마치 무딩끌로 판에 담한 것 같았다. 소재가 좀 더 부드럽고 도구가 좀 더 섬세했더라면 보조개가 되었을 것 같은 자국이 어쨌든 그에겐 그냥 움푹 패인 자국으로만 남아있었다. 그 끌은 그의 코를 장식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걸 반반하게 펴낸 수고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듯 했다. 셔츠 끝이 달아 너덜너덜한 것으로 보아 노총과 같았고 납골 단지가 있는 무덤가 여인과 수양보들을 묘사한 브로치와 추모 반지를 네 개나 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듯 했다. 그는 사별한 친구들과의 추억에 둘러싸인 사람처럼 손목식의 줄에도 반지와 증표가 몇 개나 달려있었다. 눈은 까만색에 작고 예리했으며 입술은 두툼하고 얼룩덜룩했다. 나이는 마흔살에서 신살 사이로 보였다. 런던은 처음입니까? 웨믹씨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처음입니다. 나도 한때는 런던이 처음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럼 이젠 런던을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허언하죠. 런던이 험악한 곳인가요? 나는 정보를 얻고 싶다기보다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물어보았다. 런던에서는 사기당할 수도 강도당할 수도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어디든 사람이 많고 누구든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원한이 있으면 그렇겠죠? 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아니요 원한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냥 빼앗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나쁘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모자를 머리 뒤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 도중에 그의 관심을 끌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 똑바로 앞만 보고 걸었다. 매튜 포켓씨가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내가 물었다. 알죠. 그는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런던 서쪽에 해머 스미스에 삽니다. 여기에서 멀어요? 글쎄 8km쯤 될 겁니다. 그분을 아시나요? 이런 반대 신문에 도가 드셨군요. 웨믹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 알죠. 아주 잘 알죠. 그의 말투에는 매튜 포켓씨를 얕보고 있으며 억지로 참아준다는 듯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적잖이 날 실망시켰다. 나는 계속 그의 네모난 얼굴을 견눈질 하며 고무적인 신호를 찾으려 애쓰고 있는데 그가 여기가 바너드 인이라고 말했다. 그 말도 내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나는 바너드 인을 바너드 씨가 경영하는 호텔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음내의 블루보은 여인숙쯤으로 보일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후미진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허름한 건물의 음침한 여관이었다.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밋밋한 공동묘지처럼 생긴 음산한 작은 광장이 나왔다. 거기에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 나무와 쓸쓸하기 짝이 없는 참새 불길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 우물하기 짝이 없는 대여섯 채의 집이 있었다. 각방의 창문은 누추함의 단계가 제각기 다른 블라인드와 커튼 못쓰는 화분 먼지를 뒤집어 쓴 부패물질로 둘러싸여 있었다. 빈방 있음이라고 적힌 표지판들이 사람 그림자를 오랜만에 본다는 듯 빈방에서 우리를 노려보았다. 방치된 옥상과 창고에서는 마른 부패물과 습한 부패물 등 모든 말 없는 부패물이 썩어가면서 힘없이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나의 위대한 유산이 처음 실현되는 곳이 너무나도 불완전해서 나는 시무룩한 얼굴로 외믹씨를 쳐다보았다. 아 조용한 곳에 오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가 보군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는 내 뜻을 오해했다. 그는 나를 모퉁이로 데려가 계단으로 안내했다. 계단은 서서히 톱밥으로 내려앉아 조만간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문을 열면 아래로 내려올 수단이 사라지고 바닥 위에 방들만 덩그러니 늘어서 있는 꼴을 보게 될 것만 같았다. 문에는 포켓 이세라고 쓰여있었고 우편함에는 곧 돌아옵니다 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것 같군요. 웨믹씨가 설명했다. 그럼 나는 이제 그만 가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러시죠. 그만 가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현금은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아마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나는 손을 내밀었고 웨믹씨는 내가 뭘 달라는 줄 알고 처음에는 멍하니 나의 손을 쳐다보더니 내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다. 아, 그 악수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나는 런던에서는 악수하는 유행이 사라졌나 보다고 생각하고는 약간 당황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악수해본지가 워낙 오래되어서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빕씨. 편히 쉬십시오. 웨믹씨가 간 뒤에 나는 층계참 창문을 열다가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다. 썩을 대로 썩은 창틀이 창문을 열자마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었고 나는 아직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지 않을 때였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후 나는 창문에 겹겹이 앉은 먼지를 통해 흐릿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철양학에 서서 런던은 분명히 과장된 도시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포켓 이세가 생각하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달랐다. 30분가량 창밖을 내다보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되고 모든 창문의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내 이름을 몇 번이나 썼을 때야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내 눈앞에 모자 머리 그리고 넥타이 조끼 바지 구두 그리고 키가 나만한 사람이 조금씩 나타났다. 그는 양팔에 종이봉투를 하나씩 끼고 한 손에 딸기 바구니를 들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빕씨? 그가 말했다. 포켓씨? 내가 말했다. 오셨군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사는 고장에 정호에 출발하는 역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타고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당신 때문에 외출했다 오는 길이에요.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고 싶을 것 같아서 코벤트 가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좀 사왔죠.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두서없이 그의 인사에 대꾸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 하기만 했다. 이런 문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네요. 그가 종이봉투를 양팔에 끼고 문을 여느라 시름을 하는 바람에 과일이 잼이 될 것 같아 나는 봉투를 들고 있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쾌활하게 웃으면서 내게 봉투를 건네고 야생 동물처럼 거칠게 문과 결투를 벌였다.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그는 내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 쳤고 나는 비틀거리며 반대쪽 문 쪽으로 뒷걸음 쳤다. 우리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들어오십시오. 포켓 이세가 말했다. 우선 내가 먼저 들어가죠. 집안이 좀 휑하지만 월요일까지만 참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일 당신에게 런던을 구경시켜 드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나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게 더 나을 거라면서요. 괜찮으시다면 내일 기꺼이 런던을 구경시켜 드리죠. 식사는 그리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건물에 있는 커피하우스에서 배달해 먹기로 했거든요. 제거수시의 지시에 따라서 식비는 당신의 돈으로 치러질 겁니다. 잠자리는 뭐 그다지 호화롭지 않을 겁니다.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쓰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물려줄 재산 같은 게 없으니까요. 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있다 해도 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거실인데 의자와 테이블 양탄자가 있죠. 모두 우리 집에 여분으로 있던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식탁보와 숲은 양념통은 내 것이 아니고 커피하우스에서 당신을 위해서 갖다 둔 겁니다. 여기가 내 침실인데 곰팡이 내가 좀 날 거예요. 바너드는 워낙 곰팡이가 많은 곳이라서요. 이게 당신이 사용할 침실이에요. 가구는 임시로 빌린 거지만 용도에 맞을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어요. 방들이 조용하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써야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나 계속 과일을 들고 계시는군요. 봉투를 이리 주세요. 손님 접대를 이렇게밖에 못해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포켓 이세 맞은편에 서서 봉투를 하나씩 건넬 때 나의 눈에 어린 놀란 표정이 그의 눈에도 나타났고 그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 당신은 양조정을 돌아다니던 그때 그 소년? 당신은 그 창백한 꼬마 신사? 창백한 꼬마 신사와 나는 바너드인에서 서로 찬찬히 뜯어보며 서있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때 그 소년이라니 그가 말했다. 내가 그때 그 꼬마 신사라니 내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찬찬히 뜯어보고는 웃었다. 아무튼 반가워. 난 하버트 포켓이야. 창백한 꼬마 신사는 재미있다는 얼굴로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다 지나간 일로 생각하길 바라. 그때 내가 널 때려눕힌 걸 용서해주면 고맙겠어. 나는 그 말로 미루어 하버트 포켓이 아직 자신의 의도와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고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때는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지? 하버트 포켓이 물었다. 그랬지. 그랬을 거야.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들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 그랬어? 사실이야. 미스 헤비샴이 나한테 와보라고 했거든. 자기 맘에 드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해도 난 그녀의 맘에 들지 않았을 거야. 미스 헤비샴의 취향이 별로였거든. 그 말을 하며 하버트는 웃었다. 하지만 내 말은 사실이야. 미스 헤비샴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와보라고 했고 내가 그녀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면 아마 한 재산 물려받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에스텔라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나는 갑자기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접시에 과일을 담았고 그러느라 바빠서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약혼한 사이 말이야. 그는 여전히 과일을 닮느라 바빴다. 그 실망을 어떻게 견뎌냈어? 내가 물었다. 난 별로 관심 없었어. 좀 까다로워야지. 미스 헤비샴 말이야? 미스 헤비샴도 미스 헤비샴 이지만 내가 말하는 건 에스텔라야. 얼마나 까다롭고 도도하고 변덕스러운지 미스 헤비샴이 모든 남자를 상대로 복수하려고 그렇게 길렀기 때문일 거야. 에스텔라는 미스 헤비샴의 친척이야? 내가 물었다. 친척 아니야. 양녀지. 그런데 미스 헤비샴이 왜 모든 남자를 상대로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복수를? 내가 물었다. 세상에 너 여태 몰랐어? 몰랐는데? 나 원참 그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얘기는 이따 점심 먹을 때 하기로 해. 그건 그렇고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넌 그날 어떻게 그 집에 가게 된 건데? 나는 그에게 설명을 했고 그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면서 나중에 많이 아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많이 아팠으리라고 확신했기에 그에게 아팠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제거스 씨가 너의 후견인이라고? 응 맞아. 그 사람이 미스 해비샴의 재산관리인이자 변호사고 또 그 누구보다 그녀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야기가 점점 위태로워졌다. 나는 우리가 싸우던 날 미스 해비샴의 집에서 제거스 씨를 보았지만 다른 때는 보지 못했으며 그 사람은 나를 그 집에서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제거스 씨는 고맙게도 우리 아버지께 너의 가정교사가 되어달라고 제안했고 또 우리 아버지께 그걸 부탁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 물론 미스 해비샴을 통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미스 해비샴과 사촌이지만 별로 친하게 지내진 않으셔.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은 친척 앞에서 알랑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 해비샴의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하시니까. 허버트 포켓은 매우 솔직하고 편안한 친구였다. 나는 외모나 목소리로 자기는 태생적으로 은밀하거나 비열한 짓은 못한다고 그토록 확실하게 표시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만나보지 못했으며 그 후로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낙천적이었고 그것은 그가 결코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느낌을 주었다. 어떻게 해서 그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첫 만남에서 식탁에 앉기도 전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여전히 안색이 창백했고 기백과 쾌활함으로 어느 정도 무기력함을 극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부적으로 강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그다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부침성 있고 명랑한 성격이 차라리 잘생긴 얼굴보다 나았다. 그의 몸매는 내가 주먹을 마음대로 휘둘렸을 때처럼 볼품없는 편이었지만 항상 경쾌하고 젊어 보일 것 같았다. 새 양복을 입은 나보다 헌 양복을 입은 그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확실했다. 그가 워낙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내가 말을 상가면 우리의 세월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닐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런던으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나의 은인에 대해 캐묻는 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또한 내가 시골에서 대장장이로 훈련받으며 자라서 예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난처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렇다고 암시해주면 고맙겠다는 말도 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 내가 그런 암시를 받을 필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이에 뭐 불필요한 구속 같은 건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날 그냥 편하게 허버트라고 내 세려명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세례명은 필립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필립이라는 이름은 별론데?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소년 이름 같잖아. 너무 게을러서 연못에 빠지거나 너무 뚱뚱해서 눈을 뜰 수 없거나 너무 욕심이 많아 생지가 다 먹을 때까지 케이크를 몰래 숨겨두거나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는 화합이 잘 되고 또 너는 대장장이었으니까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난 내가 지어주는 이름이면 뭐든 다 좋은데 널 이해하지 못하겠소. 내가 말했다. 좋아. 핸델이라는 이름 어때? 핸델이 작곡한 곡 중에 유쾌한 대장장이라는 곡이 있어. 뭐 괜찮은 이름 같은데? 그렇다면 나의 친애하는 친구 핸델 그는 문 열리는 소리에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아 점심 식사가 도착했군. 이 점심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상석에 앉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가 상석에 앉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점심 식사는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고 런던에서 나보다 연장자가 없는 독립적인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다는 부가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이런 기분은 그 향연의 집시적인 성격 때문에 더욱 고치되었다. 음식은 전부 커피하우스에서 배달된 것이기 때문에 펌블츠크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호사의 극치였지만 식사장소인 거실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빈약해서 웨이터가 뚜껑은 바닥에 녹인 버터는 알라기자에 빵은 책장에 치즈는 석탄통에 삶은 닭고기는 옆방에 있는 내 침대에 올려놓기 위해 왔다갔다 하느라 바빴다. 이 모든 것들로 향연은 즐거웠으며 웨이터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 순수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허버티에게 미스 헤비샴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맞아. 곧 얘기해 줄게. 그런데 헨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런던에서는 칼을 입에 넣지 않는 풍습이 있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다칠까 봐 그런 거지. 그리고 포크도 필요 이상으로 입속 깊숙이 넣지는 않아. 이런 말은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 돼. 그리고 또 숟가락은 보통 위에서 아래로 잡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잡지.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 숟가락을 입에 더 쉽게 넣을 수 있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해서 굴 껍질을 까기도 더 쉽지. 그는 그렇게 유쾌한 분위기로 나의 잘못된 식사예절을 지적했고 우리는 둘 다 웃었다. 나는 살짝 얼굴을 불켰고 허버트 포켓은 약속대로 미스 헤비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미스 헤비샴은 버릇없는 아이로 자랐다고 했다. 그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녀의 아버지가 가엾다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피비 살던 고장의 지방 신사였고 양조업을 했다. 헤비샴 씨는 무척 부유했고 오만했고 자기 딸도 마찬가지였다. 미스 헤비샴에겐 배다른 남동생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 집 요리사랑 딸 몰래 다시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도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다. 그 여자가 죽자 아버지는 딸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한 가족으로 지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자라서 방종하고 무책임하고 낭비를 일삼는 고약한 청년이 되었다. 그러자 헤비샴 씨는 화가 나서 그의 상속권을 박탈했다.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화가 조금 누그러져 아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겼지만 미스 헤비샴만큼 많지는 않았다. 미스 헤비샴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녀가 되었고 좋은 신랑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배달은 남동생도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동안 진 빚을 갚고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금방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녀가 한몫했다고 생각하고는 그녀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가장 잔인한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전에 잠깐 친구 자꾸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주 잔 테두리에 코가 닿을 정도로 잔 바닥을 높이 쳐들어서 잔을 비울 만큼 알뜰하게 마실 필요는 없어. 나는 이야기에 빠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사과의 말을 했다. 괜찮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 했다. 그게 경마장이었는지 무도회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스 헤비샴을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어. 이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25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난 그 남자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남자는 허영심이 많고 야욕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거칠애를 해도 본성은 숨길 수 없고 거칠애를 할수록 본성이 더 드러난다고 말씀하곤 하셨어. 그 남자는 부지런히 미스 헤비샴의 꽁무니를 쫓아다녔고 그녀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다지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 남자를 숭배한다는 걸 누가 보아도 눈치챌 정도로 그녀는 그 남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애정을 체계적으로 이용해 그녀에게서 많은 돈을 갈치하고 그녀를 꾀어 남동생의 양조장 지분을 막대한 금액에 사들이게 했다. 그들이 결혼하면 자기가 양조장 전부를 소유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구실로 그렇게 했다. 그녀는 너무 오만했고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녀의 친척들은 허버트 포켓의 아버지인 매튜 포켓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난하고 의묘했다. 매튜 포켓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시샘을 하지는 않았다. 미스 헤비샴의 친척 중 유일하게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은 매튜 포켓은 그 남자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남자를 너무 환대한다며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미스 헤비샴은 매튜 포켓에게 화를 버럭내며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고 그 후 매튜 포켓은 두 번 다시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나는 미스 헤비샴이 내가 죽어 저 테이블에 누우면 마침내 매튜가 나를 만나러 올 거라고 한 말이 생각나 허버트에게 아직도 그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완강한지 물어보았다. 그렇진 않아. 하지만 미스 헤비샴이 그 남자가 있는 데서 우리 아버지가 출세를 위해서 자기에게 아첨하려는데 실망했다면서 우리 아버지를 비난했거든. 만일 아버지가 지금 그녀를 찾아가면 그녀에게나 아버지 자신에게 조차 아버지가 아첨하는 게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으실 뿐이야. 그 남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 하던 얘기를 마저 해야지. 그래서 결국 둘의 결혼식 날이 정해졌고 미스 헤비샴은 웨딩 드레스를 구입하고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청첩장까지 돌렸지.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이 됐는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미스 헤비샴에게 편지를 써놓고 말이야. 그럼 그녀가 웨딩 드레스를 입다가 그 편지를 받은 거야? 9시 20분 전에? 내가 허버트의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허버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미스 헤비샴은 시계를 모두 그 시각에 맞추고 작동을 중지시켰어. 비정하게 결혼식이 깨졌다는 것 말고 거기에 뭐가 더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녀는 심하게 병을 앓고 나서 온 집을 폐허로 만들었지. 내가 본 대로 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일체의 햇빛을 쐬지 않았어. 얘기는 그게 끝이야? 나는 그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물었다.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사실 이 정도로 아는 것도 내가 단편적으로 보고 들은 걸 짜맞췄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피하시고 심지어 미스 헤비샴이 나를 그 집에 초대했을 때도 내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미스 헤비샴에게 사기를 친 남자가 이복 남동생 가 짜 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략을 꾸며서 미스 헤비샴을 속이고 이익을 나눠 가진 거지. 그 사람이 왜 미스 헤비샴하고 결혼해서 재산을 다 차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아마 이미 결혼한 몸이라 그랬을 수도 있지. 그녀가 당한 잔인한 굴욕은 이복 남동생의 복수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 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나는 다시 한 번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물어보았다. 더 수치스럽고 더 타락했대. 뭐 더 수치스러울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파멸한 거지. 아직 살아있어? 그건 모르겠어. 좀 전에 에스텔라가 미스 헤비샴의 친척이 아니고 양녀라고 했는데 언제 양녀가 된 거야? 나의 질문에 허버트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내가 미스 헤비샴을 알고부터는 항상 에스텔라가 있었어. 그 외에는 나도 몰라. 핸들 이제 우리 둘은 완전히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 내가 미스 헤비샴에 대해 아는 건 너도 다 알게 된 거야. 허버트가 말했다. 내가 아는 건 네가 다 알고 내가 말했다. 핸들 널 전적으로 믿을게. 너와 나 사이에 경쟁심이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될 조건 그러니까 내 은인에 대해 알려고 한다거나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나와 우리 가족이 절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할게. 사실 그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앞으로 몇 년을 지낸다 해도 그 점이 다시 거론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의미심장하게 그 말을 했기에 그도 나처럼 미스 헤비샴을 나의 은인으로 짐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그 말을 먼저 꺼낸 건 그것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을 한 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으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자본가야 해운보험업자 그가 대답했다. 그는 내가 해운업이나 자본의 증거를 찾아 방을 둘러보고 있는 걸 봤는지 덧붙여 말했다. 시티에서 일해 시티는 런던의 상업 금융 중심 지구다. 나는 시티에서 일하는 해운보험업자라면 얼마나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일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로서는 허버트 포켓은 결코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난 내 자본을 해운보험업에만 투자하는 데 만족하지 않을 거야. 생명보험 우량 주식도 좀 매입하고 광산에도 좀 투자해야겠어. 그런데 투자한다고 해서 수천톤의 물건을 외상 구매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무역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그는 의자의 몸을 기대며 말했다. 동인도 제도에서 비단과 향신료 염료 약품 귀한 목재 등을 수입해서 팔면 재미있을 거야. 그럼 이익이 많이 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엄청나지. 나는 다시 흔들리면서 이 친구야말로 나보다 많은 부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인도 제도와도 무역을 할까 생각 중이야. 설탕과 담배 럼주 같은 걸 말이야. 그는 양손 엄지 손가락을 조끼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배가 많아야겠군. 함대가 필요하지. 나는 막대한 교역량에 완전히 압도되어 현재 그와 보험계약을 맺은 선박들은 주로 어느 지역과 무역을 하느냐고 물었다. 아직 보험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어. 그냥 주의를 관망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나는 그제야 납득이 간다는 말투로 말했다. 지금은 회계사무소에 다니면서 주의를 관망하고 있어. 회계사무소는 이익이 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직접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해. 그러니까 난 그 사무실에서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수입원이 그래서야 언제 자본을 축적하겠느냐고 암시하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의를 관망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대단한 일이야. 회계사무소에 다니면서 다른 사업거리가 없나 하고 주의를 관망하는 것 말이야. 허벅트 포켓이 말했다. 그런 식의 태도로는 허벅트가 평생 회계사무소나 다른 사업거리를 찾아 주의를 관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경험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와락 덤벼들어서 왕창 돈을 버는 거지. 일단 돈을 벌면 돈 쓸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을 거야. 그의 이런 태도는 옛날에 미스 헤비샴의 정원에서 나와 싸울 때의 태도와 비슷했다. 정말 비슷했다. 가난을 견디는 그의 태도는 결투에서 패배를 견디는 그의 태도와 닮아 있었다. 내가 때리는 대로 막고 있었듯이 그는 어떤 경제적인 타격도 묵묵히 견디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눈에 띄는 쓸만한 물건은 커피 하우스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아 그는 최소한의 생필품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잘난체 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는 그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천부적으로 쾌활한 그의 성격을 더욱 쾌활해 보이게 했고 우리는 매우 친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리로 산책을 나갔다가 동시 상연 연극 중 두 번째 것을 보았고 다음 날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예배를 보러 갔으며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나는 그곳에 있는 그 많은 말은 누가 편자를 만들까 궁금해 하다가 조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일요일 조와 비디를 떠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난 것 같았다. 나와 그들 사이의 거리 때문에 헤어진 시간이 그만큼 더 길게 느껴졌고 늪지대가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요일에 정장 차림으로 교회에 예배보로 간 일이 지리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고 어둠이 내리자 환하게 불이 켜지는 런던의 거리에는 가난하고 낡은 고향집 부엌을 그렇게 멀리 두고 온 것에 대해 나를 질책하는 침울한 암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자 야경을 돈다고 바너드인을 배회하는 수희의 발소리가 내 가슴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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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